너무 어지러운데? 어머! 뭐야! 아 이 게임 이거 현실 반영이 좀 부족하네 여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인싸처럼 이제 시작됩니다 하하하하 클럽 한번 못 가본 아싸들은 자 여기서 나중에 혹시 나이트클럽 가게 될 일이 있으면은 시뮬레이션 해보는거에요 여기서 이제 딱 어? 뭐야 티켓 파나봐 티켓 여기 티켓 딱 사고 야 꼼깡꼼깡 하는데 어?! 오오쑤 야 어 뭐야 너무 익숙치 않아 와 와 지리네 1인칭으로 보니까 장난 아닌데 춤출 수 있어? 와 싹 둘러보자 뭐야 이거 유니콘 타고 있어 와 와 저 지금 춤추고 있어요 아 진짜? 아 여깄네 하하하하 와 신난다 야 인사잖아 와 사라만 저기 스테이지에 올라갈 수 있나 스테이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라갈 수 있네요 와 얘 옆에서 춤출 수 있나? 얘 뒤에서 뭐야 이거 비트에 맞춰 탭하면 춤 강도 지금인가? 리듬게임 재수 하하하하하하 춤스타일 끈적끈적 와아 아하하하 이거 재밌는데? 하하하하하하 야아 아 지리네 오우 이게 리듬 맞춰가지고 누르니까 점점 춤 강도가 세져 와아 와 뭐야 야 시 시네만 자 시네만 더 개네 kt 와아 재미있다 그게 뭐야 재밌네 자靠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고 아이고 아줌마 어디서 왔어요? 애? 에? 너무 많이 놀지 말고 집에 빨리 들어가 에? 남편이 혼내 나도..어른 들어가야디 여기서 혼자 놀아야겠다 난 유부남 이 electro 서로 아름다운 편 위스키 그냥 잔뜩 취하고 춤춰볼까? 오케이 한잔해 한잔해 그래 한잔 더 한잔 더 분위기에 취하네 집에 취하는게 아니라 이야 오오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우 치키야 올라온다 온다 아아 이럴때 한번 시원하게 질러줘야지 오오오오오오오 치키 치키 오오오오 이 치키야 클럽 한번 못가면 아싸 두명이서 지금 게임에서 인싸 체험 해갖고 흥분했어 오오오오 치키다 와 위에서 딱 올려다보면서 대본님 대본님은 건달입니까 이야아~~ 뭐 거의 범죄의 전쟁 근데 이제 이게 수입이 되나? 이거 수입이 된대? 이거 갖다가 그.. 그 뭐냐 오피치나 막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술자들이 알아서 이거를 해준대요 아 진짜 이거 내비두면 알아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야? 네 그리고 기술자들 다섯 명까지 할 수 있고 상품 판매만 저희가 하면 돼요 아 그래? 아이씨 이거 사야겠네 이거 나이트클럽은 그거 아세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하던 거랑 연동해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게 뭐야? CEO 업무랑 이제 그.. 거기.. 이름이 뭐지? 모터사이클 클럽 업무를 얘네한테 다 맡겨놓고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와 지게이네 와 대박이네 야 이건 안살수가 없네 GTO 잘 만들었어 어 랍스터 훌륭해 어.. 어.. 업그레이드 안 되겠다 차 팔아서 나이트클럽 산다 632만 8500원으로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돈이 와.. 아 이거 다시 해야 되는구나 미션 하핰 아 보안드릴까요? 아냐 아냐 내가 얼른 끝내버리죠 versions 아dad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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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Ар대로 이제 재클럽이라 죄색av 다 다다다다다다 приб beet 아, 1과 0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아 나와 오케이, 자 이제 이용해보죠 오오 비둘장을 알아서 해준대 자, 여기가 홈이고 보면은, 나이트클럽 수익 나오고 창고판매 나오고, 창고 수익 나오고 그 다음에 작업 개수 나오고 인기도, 인기도 지금 풀인 것 같죠? 적재 상태, 72까지 적재할 수 있고 패키지 화물, 사냥용품 뭐 이렇게 쭉 적재할 수 있는, 나이트클럽 관리 와, 현재 1일 수익이 만원이에요 만원 만달러 방문한 연예인도 있어 방문한 플레이어에 이제 다른 플레이어에게 된거죠? 다른사람 클럽 홍보 한번 해보죠 아, 이게 임무구나 클럽 관리 임무 자, 다음에 일단 와 와, DJ도 바꿀 수 있네요 와 DJ 바꿀 수 있고, 창고 관리 와 추가 인력을 구매할 수 있구나 14만 천 달러 아, 너무 비싸다 와, 엄청 많다 이거 지금까지 했던 노가다들 다 여기 총합되어있는거네 거의 이 와, 다 돈이 오늘 엄청 힘드네 직원 업그레이드 바텐더와 바운서를 더 고용하고 1일 인기도를 아, 인기도 하락을 줄일 수 있대 장비 업그레이드 고급 장애가 설치되고 창고 교재자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상품을 더 빨리 바꿀 수 있대 와, 이것도 좋다 나이트클럽이 적에게 공격당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클럽 홍보 임무 한번 해볼까? 클럽 홍보 임무는 뭘까? 전단지를 뿌리라고? 전단지 알바야 무슨 버자드 타고 해 어허허허 와, 클래스 보소 와아 이건 삐끼가 아니라 삐라잖아 삐라 삐라 뿌리는거잖아 와, 지린다 야아 와아 공중에서 미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나는 뭐 기껏해야 전단지를 해갖고 차타고 내가 점착포탄 던진 신문이여? 이런 느낌으로 갤럭시 나이트클럽입니다 오세요 입구에서 500원을 찾아주세요 이럴줄 알았는데 와아 이건 헬기로다가 그냥 그냥 오 와 사람 1도 없는데 맨바닥에다가 종약 덮개 흐흐 인기도가 상승했대요 흐흐흐 인기도가 상승했대요 흐흐흐 인기도가 상승했대요 별 3.75개 왜 3.75개냐 아쉬운 점이 몇개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 밑전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일단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그 모션이 좀 좀비 같애 좀 더 좀 리얼한 그런 춤동작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모르니까 이제 1일차니까 또 계속 업데이트는 GTA 업데이트는 계속 주기별로 계속 주기적으로 어? 저거 왜 줄쳐있는거야? 헐 야 지금 나이트클럽 들어가려고 지금 웨이팅한거? 어어 제가 사장이에요 제가 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오세요 나이트클럽 아 여기서 수입 아 여기구나 입장이 무료야? 입장 나만 가능해 와하하하하하 야 이거 진짜 리얼이다 이건 진짜 진심 우리같은 아싸를 위한 하하하하 그런 메뉴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다가 좀 싸게 해주자 35,000원 드레스코드도 있어 드레스코드 EDM으로 술 여기 백만 달러 있다메 클럽에 있는 술 진짜 비싸다고요? 백만 달러 넘는게 있다고? 뭘 뭔 소리야 무슨 소리 무슨 백만 달러야 그거 확인 무료인데? 애들이 차 쓸어주잖아 아 아 2층에 있어? 야 뭐 한잔 맞고 취해 아 뭐야 너무 어지러운데? 어머 뭐야 하하하하 아 이 게임 이거 현실 반영이 좀 부족하네 아 여기 얘기하는거야? 여기 좀 고급인가? 고...급? 아 뭘 백만 달러야 어? 15만 달러구만 공을 더 붙여버려 왜 블렛 터드 샴페인 다이아몬드 15만 와 15만 달러면은 얼마야 1억 5천이네 1억 5천만원짜리 술이야? 1억 5천만원짜리 술이야? 와 와 뭔데? 뭔술이길래 오 뭐야 이거 와 간지는 난다 다이아몬드 박혀있는거 아니야 이거? 병에 이거 그냥 한병 주는거야? 병제로 천필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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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간다 으악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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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간다 간다 으악 이야 야 이거 한번 하려고 1억 5천 쓰는거야? 와 지린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리얼로토 됐을때나 한번 하는거ni겠습니까 와 진짜 0.1퍼C, 상위 0.1%에 삽니다 야 병 갖고 가야지 어? 집에 갖고 왔어 어어어 아줌마 아줌마 어어?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또 가네 아아 이게 확 가는거 아니야 이거? 이리 말야 집에 들어갔어 잠이 나지 아니라 어 아저씨 내가 한잔 살게 이리로 이리로 저기 저 주황색 아가씨한테 더 마운트 위스키샷 아니 나 말고 아니야 더먹으면 취해 안되 안돼 안되 안되 더 먹으면 종혼이야 아니야 종혼아 형이랑 테마 맞추면 안된다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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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형은 빨러 술 마시는거 빠르다? 종혼아 뭐야 이거 기자루야? 뭐야 뭐야 이거 아아이 술이 깨버렸는데? 어? 술을 술로 이겼다 와 gta5 야간영업 야간영업인가요? 나이트클럽 업데이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데이트 재밌는데요 별점 3.75점이 아니라 재미로 따시면 5점이야 재밌어 재밌어 자 마지막 춤추면서 마무리 아 아 잠깐만 이 아가씨 누구야? 내가 춤추는데 앞에서 춤추고 이랄이야 이거 나는 혼자 춤추고야 스피커 앞에서 스피커 앞에서 지른다 진짜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즐기세요 gta5 나이트클럽 업데이트 장초합니다 나이트클럽 사세요 제가 사지 말라 했죠? 아니요 사세요 꼭 사세요 자 업데이트 리뷰 여기까지구요 자 업데이트 리뷰 여기까지구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이쁜 댓글 많이 부탁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또 차량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또 다른 업데이트된 부분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세바 유바 와 근데 리얼 캐릭터 표정 봐 엄청 요염하다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안녕 구독 구독 으로 사랑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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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